보여주세요. 이거 무조건. 자, 여기 떴습니다. 은풍기? 떴습니다. 은풍기? 힌트 6개가 떴는데 여러분이 너무 관심 있어 하는. 여러분이 너무 관심 있어 하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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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잣말이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더우시죠? 네. 자, 불어라 분풍기. 잠 혼자다. 뭐야, 이게. 특수 개조한 종이 달린 선풍기. 이 앞에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눈앞에서 바로 보여드려요. 두 대를 준비해 놨습니다. 쌍으로다가. 우리 손님분들 원하시는 힌트 있으세요? 네, 전체 띄었어요. 전체 분풍기? 아니요, 전체 띄었어요. 아니요, 전체 띄었어요. 전체 분풍기 돼요? 전체로 다 돼요? 네, 25글자 되나요? 오랜만에 갈라슈어 들어갑니다. 이거 너무 이상해. 이거 너무 이상해. 보여주세요. 말이 안 들리네. 조금 전반적으로. 자, 갈라슈어. 이미소, 이미소. 어이? 이미소가 아니네. 이미소가 아니야. 이미소가 아니야. 이미소 아니다. 자, 이렇게 갈라줍니다. 자, 이렇게 갈라줍니다. 스쳐, 두가 아니었어. 세 글자. 야, 이거 사고인데. 이메일수는 먹는 거고요. 이메일수. 이거 완전 사고네. 이거 사고인데. 완전 사고인데. 그래도 첫 번째 줄은 뭐. 뭐. 다행히. 오늘 들을 수 있잖아, 들을 수 있어. 네,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만 잡으면 돼.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저 밑부분을 채울 수 있을지. 듣자, 쓰자, 먹자. 으쨰. 2차 시도입니다. 우리의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련다. 내 겨울 너의 집 앞 함께 잃었던 따스함. 춥게 눈을 뜬다. 겨울밤이 되어서 맞이한 향이. 우리의 에피소드다. 우리의 에피소드다.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넌 아픈 이별에 굿바이. 눈물이 밤을 스쳐 도착하니까.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빨리빨리 동협이랑 얘기해서 빨리. 지현이 들었대요, 지현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입 다물어. 잠깐. 남부장 발표해. 잠깐. 장나라 씨도 들었어요. 겨울도 팀, 피해자 팀. 나라 씨, 지현 씨 발표하세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간 좀 드리고 회의하세요, 회의하시고. 아니면. 잠깐만. 우리 변호사님들이 정신이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어때, 선배님. 알았습니다, 이거 별로. 이거 어때, 선배님. 알았습니다, 이거 별로. 자, 봐봐. 장나라 변호사. 모르겠어, 모르겠어. 너무 아픈 이별에 굿바이. 눈물이 밤을. 눈물이 밤을.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가 날 떠나갈 때.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결정적으로 밝혀주세요. 눈물이 밤을 스쳐. 결정적으로 밝혀주세요. 눈물이 밤을 스쳐. 도착한 입가의. 미소. 미소. 오케이. 좋았어. 도착한 입가의 미소. 자, 한혜 변호사 일어나서. 맞습니까? 입가의 미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OK 센터에서 도착한 입가의 미소. 스쳐도 착하니까가 착하니까요. 그치? 착하니까요. 착하니까. 장나라 씨가 계속 착하니까. 착하니까. 이미소가? 이미소가 아니라 앤 미소. 앤 미소. 앤 미소. 앤 미소. 이거 앤이다. 앤. 앤. 저도 앤 미소인 것 같아요. 앤이 그럴싸한데요? 앤이 그럴싸한데요? 왜냐면은 입가 앤이 좀 말이 되는 게. 그렇지. 입가 앤은. 결국 도착한 마지막이잖아. 입가 앤. 미소. 입가 앤은. 앤이 맞아 앤. 디테일. 디테일. 앤까지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차은경 변호사 정답 존으로 갑니다. 정답 존으로 갑니다. 너무 아픈 이별. 이별. 자, 좋습니다. 이제 적어주시고요. 저기 동현 씨. 네. 시간 됐거든요. 아 못 말았는데 잘 됐다. 아 못 말았는데 잘 됐다. 뭐 짜게 먹었어? 오빠 뭐. 아니 머리 뒤에가 옥수수색 머리가 됐어. 저. 이거 다. 형님이 자랐잖아 뒤에. 혐이 있네. 먹어야지 뭐. 아유. 자랐. 하도 먹어도 이렇게 자랐다고. 2번 좀 하라고 2번 좀. 2번 좀 하라고. 자 끝났고요. 웃지 말고요. 2번은 실패. 나라 씨 불러주세요. 아 너무 아픈 이별의 굿바이. 눈물이 뺨을 스쳐 도착한 입가의 미소. 오케이. 맞을 거 같은데. 결과. 결과. 됐다. 모두가 하나 돼서 도착한 입가 N을 적어냈거든요. 뭐래. 결과. 나라야. 정답이야. 괜찮아. 자신 있게. 예쁜 표정. 남편이 보고 있어. 예쁜 모습만. 예쁜 모습만. 예쁜 모습만. 붐. 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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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라. 롤라. 정답입니다. 우리 문헨장 수고들 많았어요. 오늘 문헨장 가십니다. 애들 잡았어, 애들. 정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진짜 조지박지하다.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눈물이 밤을 스쳐도 주가니까. 넷니까. 너무. 따스 따스. 아나운서. 아나운서, 아나운서. 오늘 문헨장은 회식입니다. 오늘 회식입니다. 물회입니다, 물회. 물회. 물회 정말 맛있겠고. 냄새 진짜 좋다. 아니, 좀 맛네? 냄새나죠. 진짜 여름맛이네. 자, 준하님. 딱 먹자마자 하시는데 맛이 어떻습니까? 입속에 바다가 이렇게. 밀려오는 느낌? 밀려오는 느낌? 어느 박자로 밀려옵니까? 왜? 울꿈탈. 울꿈탈. 응원. 멀리서. 이렇게 나갔다고 했다. 저게. 영상은. 무엇이. takiego. 있는. 저게. 엄마. 이좋. 당신.